안녕하세요.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오전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전략 공독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무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장 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 의심되구요. 현재 1264번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을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가에서 공부하시고 공문은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음뿐이고 매스매드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고 추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독을 쌓자. 세 가지 추세가 있습니다. 어제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보시구요. 그 다음에 7공주에 대한 얘기와 국채 금리, 그 다음에 S&P 500 수익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유역 중시 강한 소매 매출의 하락을 지속을 했다. 미 국채 수익률 상승. 제가 국채를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구요. 네 그래서 월과 다임은 아무것도 아니다. 비트코인.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들이 투자 금리 인하 없는 2024년 가게 해야. 왜냐? 물가에요 물가. 강한 소매 매출 이런 물가들 잘 보시구요. 그러면 결국엔 고금리에 많은 회사들이 파산할 수밖에 없다. 다임은 금융 지정학 위기다. 내년까지 미 경제 위협한다. 네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국 이슈 잘 보시구요. 멀어진 금리 인하.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상치가 않죠. 예상보다 강한 소비. 결국엔 물가죠 물가. 국채 금리 상승을 했구요. 그 다음에 베이지북에는 뭐라고 그랬다. 대부분 지역에서 노동시장 냉각신호가 떴다. 잘 보세요. 자 물가가 고물가에다가 고금리에요. 그럼 회사가 파산을 많이 하죠. 결국엔 노동인구들이 많이 그러니까 실직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급락이 나올 때 연준은 개입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보시구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 양말.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래요? 어렵다. 너무 앞서간다. 그 다음에 다이몬드. 아까 말씀드린 금융지장 리스크. 소매 판매 국채 금리 강세 하락 출범. 결국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리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다. 장기 지표에서 버블 지표. 버핏 지수 173.9. 보시면 어떻게 되죠? 내려오고 있습니다. 슬슬. 그래서 이번 달에 160대 진입하는지 한번 여부 한번 보시구요. 네 지금 몇 개월을 남았냐면은 약 한 19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잘 보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 장기 지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하락 반등 다시 이 경로로 간다. 그러면 장기 지표의 최종 목표는 뭐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죠. 고점 대비 반.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증시는. 그래서 이건 시가총액 비율이기 때문에 절대로 누가 조작을 못해요. 네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길. 자 그 다음에 공포 탐욕 주의수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다? 신호탄이 터진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린 자 여기가 숏 그 다음에 롱 숏 롱. 기간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그렇지만 포지션의 위치는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제가 숏이라고 그랬고 이제 숏을 롱 쪽으로 오죠. 그러면 숏 배팅한 사람들은요. 아 이제 니나노 하는 거죠.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정확한 단기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어디까지 와요? 네 극대 공포 구간에 올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어떤 섹터가 그러냐. 푸컬 옵션. 드디어 이제 폭등하기 시작했죠. 푸쪽이. 네. 그래서 이쪽도 상당히 좀 보시고요. 시장 변동성 이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조짐이 보이죠. 안전한 피난처 수요도 그렇고요. 그래서 주식 시장만 이제 폭락을 하면 됩니다. 그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체크 좀 하시고. 자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과 코스피와 나스닥. 네. 똑같죠. 유동성 확대와 축소. 시장이 이제 받아들이는 반등의 강도만 좀 차이가 있지. 다 똑같습니다. 코인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소 기업. 네. 중소 은행. 그 다음에 파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아마 올해 2024년이 더 파산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 바 잘 보시고. 네. 확실히 이번 달만 12% 빠졌죠. 지금. 네. ARKK. 그 다음에 KBWB. 은봉이 커지고 있고요. KR이 마찬가지죠. 은행 위기입니다. 그래서 은행 위기의 중심에 뭐가 있다. 네. CMBS. 네. 상업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트리거는 부동산과 은행. 중소형주. 다 망하는 걸로 파산 행렬이다. 그 다음에 대형주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70주 애들이 이제는 못 가는 상황이 자꾸 전개가 되죠. 많은 하락은 아니지만 테슬라가 좀 2% 가까이 빠졌네요. 많은 하락은 아니지만 작년 말부터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조심하자. 우리 70주가 망하면 미중시는 망해야 되고 망하는 게 아니라 폭락을 해야 되고 폭락을 해야 되는 근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S&P500이나 나스닥은 70주에 의해서 거품이 생긴 상황이죠. 항상 이런 거품 뒤에는 뭐가 온다. 폭락이 온다. 잘 보시고. 상업용 부동산이죠. 보시면 폭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RSI 45.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고요. 그러면 마지막 파이널을 위해서 가는 모습이다. 상업용 부동산 진짜 위험하고요. 자, 정크본드가 아니고 적격본드. 이게 마지막 파이널.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한방이 남았고요. 하엘드 정크본드. 이거 1봉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내려오고 있죠. 쌍봉치공. 그 다음에 하엘드 보시면 이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내려오는 상황. 쌍봉. 예, 그래서 지금은 채권도 지금 무너지는 회사채, 국채, 그 다음에 증시, 코어인 다 무너지는 상황이 있고요. 자, 원달러 환율 1344원. 지정학적인 그런 위험과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돼서 달러 살짝 강세에 따른 상승이 있었고. 1360원 어떻게 돌파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코스피 주의해야 되겠고요. 달러 인덱스 올라가다 멈춰 있습니다. 저는 고점에 저항을 받는 것 같고요. 앞으로 더 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시면서. 유럽, 유럽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왜? 유럽이 지금 계속해서 역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다 뭐 하나 터지면 유럽 위기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상품시장인데 금이 많이 빠졌죠. 근데 우리나라 금은 왜 안 빠질까요?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품시장이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유가도 지금 상승을 못하는 상황이 있고요. 금도 빠지고 운도 많이 빠지는 상황이다. 우리 같은 경우는 실물 금은을 모으기 때문에 빠지면 좋죠?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빠질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여기서 머무는 상황이죠.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동 사태로 인한 오일 쇼커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거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국채인데 세계 주요 국채에서 미국 금리 올랐죠? 4.1%.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뭐냐? 여기도 지금 1% 변동성이면 대단한 건데 독일이나 유럽 쪽은 더해요 지금. 독일 3%, 프랑스 2%, 이탈리아 2% 이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쪽 나라의 채권들이 폭락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심각하게 얘기하는 인간이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보면 지금 4%가 넘었는데 그러면 이 4%가 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잘 보시면 일단은 주식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좀 보시고 가겠습니다. 채권 금리가 지금 7월 달부터 작년 7, 8월부터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채권 금리가 내리면 주식시장이 올랐죠. 지금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죠. 지금 무슨 얘기냐. S&P 500 기대 수익률과 채권의 금리와의 관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금리가 얼마라고요? 4.1이죠. 그러면 4.1에서 이 상황을 또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 그래서 오늘 설명을 하고 매주 주말에 이거를 제가 업데이트 하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려면 이거를 봐야 됩니다. S&P 500 PE 퍼 비율인데요. 현재 지금 어제 날째로 25.68입니다. 25.68 보이시죠? 그럼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S&P 500과 상관관계가 있느냐. 국채 금리 4.1% 하고 그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천재 채권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4.1이죠. 그 다음에 좀 전에 S&P 500 PE가 25.68이었죠. 이거의 역수가 수익률입니다. 3.8%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장 자체로 보면 위험 자산이죠. 우리가 S&P 500에 500 종목에 투자했을 때 현재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냐면 3.8%예요.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은 4.1%죠. 그러면 이거는 무위험이라고 그러죠. 위험 자산이긴 한데 10년만 지나면 그냥 내가 4.1% 이자를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3.8%이니까 최소한 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좀 높아야 되겠죠. 받으려면. 그러면 이거의 1%가 높은 거 얼마? 예상 수익률을 5.1%로 잡고 1%만 아니지만 5.1%로 잡고 그럼 예상 PE를 계산했을 때 얼마냐? 19.5%가 나와요. 이거의 역수를 계산하면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얼마큼 하락하느냐? S&P 500 하락률이 23%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1%만 수익률이 더 증가하더라도 여기서 S&P 500이 얼마 떨어져야 돼요? 23%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적정한 수익률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부풀려져 있는 거죠. 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공주의 버블이 어마무지합니다. 7공주의 버블이. 그게 꺼져야지만 이게 나오는 거죠. 예상 수익률이 5.1%가.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그거를 보고 지금 조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급락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순식간에 맞춰지면서 얼마간의 하락을 멈추고 나서 그게 적정하게 맞춰졌을 때. 그래서 이 모니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날짜 말고 주말을 통해서 주말은 다 이제 결정이 되니까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기준은 항상 10년 채권 수익률의 한 1% 정도를 더 간다는 가정하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입니다. 예상 P죠. 결국엔 이 P가 내려오는 상황인데 다시 한 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역사적으로 어땠는지 자 보시면 평균이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이제 어떻게냐면 여기가 이제 대공황이고요. 여기가 니프티 피프티요. 여기가 다크한 버블. 여기가 리먼 사태. 여기가 팬데믹입니다. 그러면 보통 다 밑으로 수렴을 하죠. 그죠? 대공황 때도 그랬고 이때도 다 보면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이번에도 무슨 계기로 인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면 이때가 얼마냐면 자, 딱한 버블 때는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이게 대략 숫자는 안 나오네요. 한 16 정도? 네, 16. 그 다음에 리먼 때도 한 15, 14 정도. 그러면 여기서 한 15, 13은요. 40% 빠지는 겁니다. S&P 500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말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왜 S&P 500이 빠져야 되느냐. 그게 간단해요. 그 수익률을 마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네, S&P 500이 이렇게 꺾이는 이유가 바로 시장, 국채 10년물이 올라감으로써 어떻게 된다? 이건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럼 여기 맞추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빠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바뀌었어요, 흐름이. 작년 7월, 8월부터 금리가 올라가고 주식시장 빠지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간 건 뭐죠? 연준 때문에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고 마찬가지 연준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러면 3개월물 보시면 어때요? 정책금리 5.4, 2년물 같이 올라가네요. 5년물 올라가고 20년물 더 올라가죠. 장기물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30년물, 네, 많이 올라갔죠. 금리 차 어때요? 많이 좁혀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10년물과 2년물. 많이 좁혀졌어요. 이제 곧 정상화됩니다. 정상화된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30년과 그 다음에 5년. 월봉을 보시면 정상화되면서 급하게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빠그러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P 비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니까 잘 좀 보시고요. 하일드 정크 펀드 수익률 올라가고 있죠. 네, NDQ SPX, NDQ DJI,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잠겨서 NDQ RUT, 네, 조만간 이 그림, 네, 뭐죠? 버블 붕괴, 잘 보시면 되겠고, IPO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요거 DR HOT은 이제 더 이상 못 가고 있고요. 로셀 리천, 박스권 내려오고 있는 상황. 결국엔 이번에 이 박스권 하단을 붕괴할 걸로 예상. 자, VXN, 변동성 뉴스죠? 많이 올랐습니다. 자, VIX 어때요? 좀 올랐죠? VIX 조금, 자, SKU 내렸습니다. 자, SKU 같은 경우는 이거죠. 예, 제가 요 피크치고 두 달 후에, 그러니까 2월 중순쯤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이런 게 발생이 된다고요? 예, 잘 보셔요. 그래서 SKU는 미래 지표다. 미래를 예견하는 지표다. 그 다음에 QQQ, 자, 쌍봉, 못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쌍봉, 일봉에서.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네, 하락과 반등을 주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죠. 예, 기대가 됩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하락의 주역이 누구라고요? 반도체입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를 통해서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데, 반도체 지수는 내려가고 있어요. 고점 찍고 나서. 그래서 역대급 폭락이 예상되는 바, 버블이죠. 이때 다컨버블도 그랬어요. 그래서 20년 동안의 상승을 또 마무리하는 겁니다. 누가? 반도체가. 그 다음에 S&P500, 쌍봉으로 내려오는 상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 이상이 지금, 네, 예상이지만, 하락을 해야지만, 국채 수익률과 맞기 때문에, 네, 잘 보셔야 된다. 반드시 회귀한다. 그 다음에 다우도 마찬가지, 쌍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 비율과 국채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국채에 대해서 상당히 잘 보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40년 금리가 높은 시대가 있었고, 40년 금리가 낮은 시대가 있었어요. 이제는 높은 시대로 가는 겁니다. 고물가, 고금리, 완전히 피말리는 세상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국채 동향을 잘 보시고, 이번에 완전히 빠그러지는 나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디폴트, 그거는 수순이고요. 한 번에 되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상황은 지금 만만치 않은 그런 국면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잘 보시고요. BLASH, BY LOW AND SELL HIGH. 우리는 무조건 저점에 잡아서 고점에 판다. 그래서 주식은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고, 금리라든가, 그 다음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국채 금리 올라가는 쪽에다가, LONG 쪽에다가 하는 게 좋겠다. BY LOW AND SELL HIGH. 그래서 앞으로 엄마무시한 일들이 발생이 될 것이다. 철저히 대비하시고요. 그래서 코즈북, 그 다음에 채권까지,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있고, 단기 지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잘 전략을 짜시기 바라겠고, 장기는 완전히 폭시하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100까지는 내려오겠다.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들을 진짜 잘 보시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 주말을 통해서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중요한 데이터니까요. 그래서 기본은 이 정도 가야 된다고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는 진짜 벨트 잘 매시고, 잘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는 긴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대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을 남,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진짜 열렬한 응원, 커피 후원, 멤버십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